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저번주에 대통령실의 부대변인인 이재명이 사퇴를 함으로써 현재 대통령실은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모두 다 동시에 공석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나름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랍시고 고민정이 튀어나와서 현재의 상황을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주장을 보고 있으면 솔직히 좀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오늘 고민정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의 대변인들이 모두 다 공석이라면서 이런 일은 있은 적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 윤 대통령이 폭군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정은 대변인 시스템은 여당이라든가 야당 그리고 역대 모든 대통령실에서 다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고 어느 정부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윤 대통령이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역사에서 보면 폭군들도 처음부터 폭군이지 않았다면서 처음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잘 했었는데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직접 하면서 폭군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아직은 폭군이 아니라고 하지만 빨리 대변인을 뽑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고민정이 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현재 대통령실에 대변인이 공석이 된 게 몇 달이 되거나 몇 년이 된 것처럼 들리는데 이재명 부대변인이 사퇴한 게 이제 겨우 3일 됐습니다. 그런데 고민정은 나라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있네 대통령이 폭군이 되고 있네 이딴 얘기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완전히 헛소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고민정이 호들갑을 떨지 않더라도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누가 적임자인가 이미 다 찾아보고 있으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이도훈 문화일보의 논설위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도훈 위원 얼굴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방송 볼 때 출연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패널 중에 한 명인데 뉴스 탑10에 자주 나오시고 이분 논평하는 거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너무 치우치지 않은 시각을 보여줘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정치 현안이라든가 이런 거 참고할 때 이분의 의견도 많이 살펴보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자로서 언론계 30년 이상 몸을 담은 경력도 가지고 있으며 정치권이라든가 언론계에서도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정치인들의 의중을 굉장히 잘 읽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특파원이라든가 언론사에서도 국제부장이라든가 정치부장을 거쳐가지고 부국장을 지냈고 2017년도에는 유엔 사무총장의 대변인직도 맡은 적이 있으며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도훈 의원이 대통령실의 대변인직을 수락을 한다면은 기자 시절의 정당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를 주로 취재해가지고 국내외 정치 현안에 상당히 밝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시절에 자기가 대변인 출신이라고 발 벗고 나서가지고 현 정권을 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가 신경 안 쓰더라도 알아서 다 대통령실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또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대변인이라는 말을 올리는 것도 좀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도훈 의원하고 경력을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고민정이 처하대에서 대변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자 출신도 아니고 그냥 방송국 아나운서의 출신이었으며 또 메인뉴스의 앵커 같은 걸 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방송가에서 B급 아나운서 정도였는데 그냥 문재인의 눈에 들어가지고 청와대로 들어온 것 뿐이고 또 고민정의 대변인으로서 여러 가지 논평이라든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곶간에다가 뭐 쌓아놓으면 썩는다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비아냥에 쏟아졌고 그 외에도 대선 캠프하고 일반 캠프하고 구별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정말로 역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를 써놓았죠. 아무튼 고민정 하면 역대 청와대 정부 대변인 중에서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대변인이라는 것에는 사실 이의를 제기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양반이 대변인 자리가 며칠 공석이라고 해가지고 치워나와서 국가 시스템을 붕괴를 시키고 있다는 등 대통령이 폭군이 되면 안 된다는 등 일장 연설을 늘어놓고 있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웃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 문제 가지고 뭐라고 할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민정의 수준이 낮았던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고민정 전에 있었던 대변인이 바로 김우겸으로서 김우겸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대변인직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대통령의 입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보다는 대통령 얼굴에다가 먹칠을 하고 자기 와이프 탓이나 하면서 청와대 대변인을 물러왔던 사람이 바로 김우겸이고 또 그 김우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지금 민지당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재명의 대변인으로서 온갖 거짓말이라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서 하루가 멀다 문제가 되고 있으면 법적 분쟁이 휘말리고 있는데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실에 대변인 시스템을 걱정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김우겸이 민주당에서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변인 시스템이나 걱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이 입으로 똥을 싸는 게 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긴 뭐 이재명의 대변인이면은 이재명의 입이라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정상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긴 하네요 남통현재 대통령실의 대변인 시스템이 공석인 상황에서 빨리 추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빨리 추스리는 것보다도 제대로 추스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도훈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좀 합리적이고 정세에 밝은 그런 대변인들을 두루 검토해보고 윤석열 정부의 입으로서의 역할을 누가 잘할 수 있는가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도훈 의원이 만일에 대통령실 대변이 되면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분의 방송을 이제는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